과자 여기 있네. 아니, 라면 그 가운데 있네. 여기. 이쪽도 과자인데? 내가 너한테 문제 하나 낼게. 어. 자, 여기 과자가 많아. 어? 이 중에서 내가 찍었을 것 같은 광고를 잡아봐. 만약에 이걸 네가 맞추잖아? 이걸 네가 맞추면 내가 너 손 잡아줄게 한 번. 야, 진짜 찍은 과자 광고가 있어? 이 중에 있어, 지금. 이 중에 내가 찍었던 광고가 있어. 왠지 너의 캐릭터는. 그러니까 너 촉으로 한 번 맞춰봐, 느낌으로. 너의 캐릭터는 오징어가 들어갈 것 같아. 그러니까 집어보라, 이 중에. 집어봐? 이렇게. 그러니까 하나 너에 띄었어. 오징어 땅콩. 자, 이거를 네가 맞추잖아? 이걸 맞추면 나랑 너랑 사귄다. 얘 아니네, 이거. 뭐지? 이 안에 내가 찍은 광고를 맞추면. 아니, 얘가 잠깐만. 우리가 우리 전에 나온 게 새우깡 우리 전이고 꼬깔콘. 진짜 이건 어렵다. 얘, 너가 과자를 찍었어? 야, 너 지금 남자 사귈 수 있는 기회야. 빨리 맞춰봐. 아니, 이 저로의 기회를. 빨리, 빨리. 자, 옷 봐서 짓게. 느낌 오는 거 딱 잡아. 5, 4, 3, 4. 꼬깔콘. 그래, 꼬깔콘. 5, 4, 3, 4. 꼬깔콘. 얘 눈 흔들린다. 얘 눈 흔들린다. 얘 눈 흔들린다. 얘 눈 흔들린다. 맞어? 맞지, 맞지? 꼬깔콘 맞지? 꼬깔콘 맞지? 야, 오리지널 고소한 맛이 하나. 맞지? 맞지? 야호! 손 흔들린 게 내 거야! 이거 착고 있었구만. 여기 눈 흔들린 걸 내가 봤는데. 나, 나 손 잡아 한번. 고맙다, 아저씨. 고맙다.